2022년 12월 18일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세계선수권 남자 2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수영의 희망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데요. 한국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시아수영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황선우 선수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22 세계수영연맹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자유영 200m 결선을 치렀습니다. 여기에서 1분 39초 72의 기록으로 우승했는데요. 쇼트코스는 25m를 말합니다. 롱코스인 50m 코스가 아니기는 했지만 이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겨우 19살의 황선우 선수가 우승을 해낸 것인데요. 심지어 결선에 다다른 선수들 중 기록이 1분 40초를 넘기지 않은 것이 황선우 선수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계속 과정이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m 예선 경기에서 황선우는 1분 42초 44의 기록을 냈고 이건 전체 8위의 기록이었습니다. 46명 중 8위 좋지 않은 성적으로 결선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었죠. 이게 문제인 건 8벌레인에 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선을 치르면서 물의 저항을 그대로 받아서 레이스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예선 경기 도중에는 오른손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까지 있어서 컨디션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다른 이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결선 레이스를 시작했는데요. 다방면에서 악조건인 경기였으나 황선우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결선에 임했습니다. 결선 레이스는 그 전까지의 힘겸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첫 25m 구간을 10초 38로 통과했는데요. 황선우의 바로 옆인 칠레인에는 라이벌인 루마니아의 데이비드 포포비치가 레이스를 하며 서로 1,2위를 다퉜습니다. 100m 구간을 지난 이후에는 황선우가 더욱 크게 속도를 내어 다른 선수들과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졌는데요. 함께 레이스를 펼친 독일 선수 파울 비더만은 2009년 한때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기도 했던 선수인데 그와 비슷한 페이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중에도 이미 황선우가 금메달을 딸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였죠. 결국 황선우가 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포포비치가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황선우가 세운 기록은 이전 대회 기록과 황선우 본인의 한국 및 아시아 기록까지 경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수영은 아시아인들이 좋은 기록을 내기 힘들었고 여태까지 확실한 열쇠에 서있던 스포츠였습니다. 한국에는 수영 인구 자체는 많습니다. 수영 시설도 많고 경제적 여건이 빠르게 향상되어 왔기에 스포츠 시설이 부족하지 않게 잘 갖춰져 있고 그 중에서도 수영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이기도 한데요. 어릴 때 수영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아서 유아 스포츠단 수영 선수들도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부까지는 선수층이 두텁지만 그 이후로 공부에 집중하면서 수영을 그만두는 이들이 늘어나고 결국 선수 수준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아 실제 엘리트 선수의 숫자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세계 수영 수준과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수영을 하기에 경쟁력 있는 체형은 아무래도 서구에 많이 있습니다. 넓은 어깨와 긴 팔, 긴 다리 등 최고의 모든 면이 서구 사람들이 수영에 더 적합한데요. 물론 한국에도 수영 영웅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따며 아시아인도 수영으로 정상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던 박태환이 그 주인공입니다. 수영은 올림픽에서도 아주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메달밭 종목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에서 아시아 선수들은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만 박태환이 서양 선수들을 밀어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종목에 걸쳐서 한국 신기록이 경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박태환을 제외하면 한국의 수영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과는 차이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여기에 2020년 황선우가 등장하여 자율형 200m에서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두 번이나 경신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현재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황선우는 2003년생으로 아직 19세에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키는 186cm로 수영선수치고 큰 편은 아니지만 양팔을 벌렸을 때의 길이를 나타내는 윙스펜이 193cm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이 윙스펜이 길어야 수영을 할 때 유리하여 좋은 신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5세 2009년에 수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딱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박태환이 금메달을 땄던 다음해라서 올림픽 금메달을 꿈꿨다고 합니다. 두각을 나타낸 것은 2020년의 경영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요. 이때 자율형 100m에서 48초 2호를 기록하여 올림픽 자격기록을 통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또한 한국 신기록이기도 했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200m에서는 1분 45초 9일을 기록했는데 아예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버렸습니다. 한국 최초의 세계 신기록이라서 진짜 천재가 나타났다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짜 황선우의 진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나타났는데요. 도쿄올림픽 당시 자율형 200m 예선에서 2분 44초 6위의 기록을 내면서 조 1위를 기록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록은 조 1위일 뿐 아니라 예선 전체 1위이기도 했죠. 동시에 박태환의 종전 한국 기록을 11년 만에 깨고 대한민국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 중 유일하게 1분 44초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준결승에서는 1분 45초 53을 기록하며 2조 5위, 전체 6위를 기록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경영 종목에서 한국의 선수가 올림픽 결승에 진출한 건 무려 9년 만이었는데요. 결승전에서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페이스 조절을 잘 하지 못하여 8명 중 7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선수인 터라 마지막 스퍼트와 경기 운영을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국제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죠. 게다가 나이대도 좋아서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만 21세가 되는데 이 나이가 수영선수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황선우는 100m 결승에서도 5위의 기록을 세우면서 아직만 18세였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두권을 근접하는 기록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이 되어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1분 44초 47의 기록을 세우며 은메달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이건 한국 신기록이기도 했는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리스트가 나온 것은 박태환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호주 멜버른의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 또한 대회 신기록까지 갈아치우며 2021년 아부다비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단한 기록이자 플레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아직도 황선우는 넘어야 할 상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펠프스죠. 정말 엄청난 선수입니다. 역대 최고의 수영선수이며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이기도 한데요. 너무 압도적인 기량을 자랑했기에 라이벌도 존재할 수 없었던 위대한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를 보유했던 것이 바로 미국이고 수영에서 선두권의 선수들 중에는 펠프스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를 뒤쫓아가는 우수한 선수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인프라를 누리고 이미 쌓여있는 테크닉들을 전수받으면서 자라나는 경쟁자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황선우 선수는 지금도 그 장애물을 뚫고 세계 선두권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쟁자를 만나게 되고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하게 된다면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데요. 아시아인의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은 상대적으로 수영 종목에 있어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이미 그것을 여러 번 넘어냈습니다. 경쟁 상대로도 여기지 않았던 동양인에게 메달을 내줘야 했던 서양 선수들은 참 많이 놀랐을 텐데요. 앞으로 더욱 많은 경험을 쌓고 노력한다면 황선우는 그야말로 수영의 레전드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황선우 선수의 더욱 빛날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